지금 저렇게 먹는 건 아쉽게 야! 엄마도 벚꽃이 못한다고 조금들한테 벚꽃보다 조금들 잘한다는 말인데 아빠도 못하네 저크스! 오늘 그 인물이야? 계속 아팠어, 아파도 계란만 먹기말고 생선일도 먹을 벚이 아팠어 엄마가 생선일도 먹을래 됐지! 잘 먹었어 오빠가 생식이 안 돼 아니야, 조용히 해야 돼, 애원아 제가 늘 생식을 하는 것이다 공유는 없을게 마이 시발 땡 자겠다 생각 저크스요 나 씹어놨다 자, 오늘 그 저, 한입 먹어! 두 번 먹어 아, 이제 되나? 이제 그만 뭐, 나 언니 먹었어 한입 먹어 두 번 아, 이제 되나? 이제 그만 먹었어 너무 맛있어, 좀 먹어 뭐하자고 네 언니 아, 지금 아, 지금 어떤 거 찍으려고 했지 언니가 어제 찍은 그 멋있는 거 어제 언니가 어제 찍었던 거 어, 뭐하려고 했더라 뭐하려고 오늘 소크스멘트 못나는 거 알 거야 천천히 준비해 네 형, 그 동영상 늦었다 안 늦었어 대기와 아빠 공과장도 넣어줘 언니 그게 어디 엄마 한입만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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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바아 사고 한입 한입 한입